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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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처음부분이다 아이샤 어디에 끊을냄는. 야스의 고수의 spirit이 되네. kad가가 있는 데 ADD 타이터입니다. 어디에 계층이 되요. 저기 오장을 닫는 장면이에요. 집에서 사진을 보자서 이거로 서는 장면이에요. 디드나들! 서로 어디에 뵐지 보이시나요? 어디에 가고있어요? 어디에 있냐고있어요? 경험이藍에 들어갔어요. 뭐 어쩌지 지금 비하인드 라이트라는데? 배터리 어떻게 말이죠? 갑자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나?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나? 걸어가면서 배터리를 바꿔주지 난 개쩌니까 왠 피아노 소리? 어 틀림 삑사리가 졸라 못치네 뭔가 레버가 없는 것 같은데 기분 자식이지? 어디갔지?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펜치 않다고 내 발은 못보다 빠르니까 슬픔 아이! 하지 말라고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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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눈 슬픔 슬픔 이 게임 제작자가 내가 사람을 놀래키는 방법을 알고있어 말하는데 나와서 별로 안놀래 뭐짜라고? 이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 같은데 문이 안열려 어디가 이 미친놈아 뭐핸들이로니 좋았어 역시나 존나 호스야 점프 손가락 하나 잘린짓에 존나 잘하는구나 왜 문이 열려있지? 끌면 안되만 기분없는데 슬라이딩 슬라이딩 어우 대단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 역시 엄청난 쌈마 쌈마였어 쿵 안하네 하네 안할일없지 안할일없지 서잡새끼들 잘 있어라 병신들아 slide fiction 아이아 아이아 안 보이지? 병신아 오케 오케 야 썸마 썸마야 니가 썸을 잘해? 병시의 새끼 우리 팀 우리 사이에 진짜 이러기 아 엘리베이터키 아까 버렸냐고 쏙 종사기 종사기 나가라 종사기 님 왜 폼나게 이렇게 있어요? 개폼나네 종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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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방해하면 나 죽는 것 같아 방해하지 말아봐 종사기 다 닫았나 종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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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이거풀이다. 저 태울 것 같은데 아니 저, 저 그거아니야 저 또라...어 저의 예수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통해 그리고 여기가 너의 죽을 것 같고 내 죽을 것 같고 내 죽을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 곧 타줄게지? 딱딱어 하영이네 내가 이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 그리고 다니게 하는 Rocco 너무너무 두 czas 제 기간 alley 너무 이쁜거한테 얘기하겠는데 어? 자동물을 열어놨어 집에서 물을 두벗가야지 엘리베이터 뭔지 하는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설마 엔딩 여러개잉? 엔딩 여러개는 아니지 터지다 아! 엉덩이 맞음 엉덩이 맞음 자 이쪽으로 가라고음 불이 켜져있구나 아앜 이 게임 어제 출시된거라고? 진짜? 우리나라에서 내가 거의 첫번째 실험이겠네 Find other way out 씨 왓더 fuck